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FMNC가 400명의 얼굴 사진을 각각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NFT 작품으로 만들어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형상 프로젝트를 15일까지 진행합니다. 각각의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NFT 작품 가격은 한 조각당 5만원이며 만들어진 NFT는 체리 앱을 통해 전달됩니다. NFT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림은 온라인 전시관 갤러리 360에 전시될 예정입니다. FMNC는 프로젝트 완료 후 모금액 전액을 나눔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